자 정말 오늘도 핫했고요 뜨거웠고요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인해보는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팀이 새로운 1승을 차지하게 될지 1등 신랑감이 2연승을 차지하고 세 번째 만남을 약속할지 토요일의 비타민 노래가 좋아 최종 우승팀 공개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십시오 꼬박을 속에 있고 텔레비전을 잊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두들 어디가 있는 사람 어둠 속에 불쩍이네 그대에게도 바람바람바람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반짝반짝 빛나는 팀 높은 점수입니다 92점을 받았는데 과연 1등 신랑감이 몇 점을 받았을까요 세 번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주도 4인 항공권 상품으로 드립니다 제주도 4인 항공권 감사합니다 노래로 하나가 되고 싶은 가족, 동료,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래가족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로 참가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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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